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운대 폭락한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중에서 A급지 투자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그리고 가성비 투자로 좋은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부산의 하락 아파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거래를 보니까 센텀 리버 SK뷰 아파트가 2억 3천 하락에서 37%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정간읍에 있는 이진 캐스빌 그 다음에 덕포 벽산 블루밍 그린 숲속 그 다음에 벽산 E 솔렌스 힐 아파트 8평짜리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간 거래상 하락 아파트고요 그래서 하락률이 되게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실거래도 보시면 이거는 해운대인데 하락률이 둔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거래 중에 일주일 말고 이제 한 달치를 보면 한 달치는 이렇게 이제 하락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일주일 거래를 보면 다섯 개 단지 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도 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런 부산의 1, 2급지 상급지 아파트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지 위주로 지금은 이제 하락 거래가 많이 둔화되었구나 전체적으로 하락 거래도 둔화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운대구 하락 거래를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구 한 달 이제 일주일씩 없다 보니까 한 달치로 이래 보니까 힐스테이트 위부 중동에 있는 52평 아파트가 최고가 이제 15억 하다가 5억 5천 하락해서 36% 하락했습니다 LCT도 이제 등장했어요 LCT가 58평이 38억 찍었다가 지금 이제 32억 5천 그래서 최고가 대비는 5억 5천 하락해서 이제 1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뭐 대장 아파트답게 하락폭은 그러니까 하락 금액은 크지만 하락율은 작습니다 14% 정도면 요거는 뭐 뷰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중동 힐스테이트도 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지는 좋은 구축 센턴파크 1차가 50평 최고가 20억 찍었다가 지금 15 요거도 이제 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5억 하락해서 25% 하락했다 그 다음에 레미안 해운대가 33평 최고가 10억 5천 했다가 7억 최고가 대비는 이제 3억 5천 하락해서 3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동의 동부 올림픽타운 32평이 10억 8천 5백 하다가 지금 8억 그래서 2억 9천 하락해서 26% 정도 하락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요런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 실제로 내 투자금 대비 예상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은 얼마고 수익률은 얼마다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미리 바꿔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고 어떤 것들이 정말 괜찮은지 볼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전에 제가 얼핏 봤거든요 데이터 고치기 전에 한 1억 대 2억 대로 투자 가능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꽤 괜찮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급 아파트 마린시티 자의를 봐야 되죠 일단 여러분들도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좋냐면 아실에 들어와서 순위분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 찍고요 그 다음에 9평 31평에서 35평 이거를 8사를 찍으면 8이 제곱 8호 제곱미터가 이게 같이 데이터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31평에서 35평 정도 딱 찍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이었던 21년 정도를 봅니다 21년 정도 보고 1월 달부터 해서요 이제 최대기가 3년이라서 나오죠 그래서 한 22년 정도 22년 뭐 한 12월 정도 12월 말 이렇게 찍으면 이제 부산시가 가장 최고점일 때 아파트들의 순위가 나옵니다 이 순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은 어떤 거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냐면 화폐가치 하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제가 생각해도 제가 15년 투자자인데 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직장생활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거의 20대부터 그냥 부동산에 매진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통화량이 많이 풀렸을 때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태 때 이때 화폐가 엄청나게 풀리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반비례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아니라 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화폐가치가 하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긴축 시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부동산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거든요 언젠가 오를 때는 이 최고가 대비 하락했던 만큼 이 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85% 이상 그때 돼서 입지 순위가 바뀐다든지 단지 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 이제 순위 변동에 의해서 가격 차등이 있겠지만 이 바뀌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가 대비 많이 빠진 거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우리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 자이가 보면 18억 3천 삼위 비치가 17억 9천 5배 트럼프 월드 센텀이 17억 5천 여러 순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은 이제 해운대를 볼 거기 때문에 삼위 비치를 빼면 마린시티 자이 트럼프 월드 센텀 경남 마리나 해운대 로데캐슬 스타 해운대 자이 2차 사모가든 대우마리나 1차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최소한 상위 10개 혹은 최소 5개 정도라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세 트래킹을 하시고 이제 상위 아파트 시세 트래킹을 하시고 이거 이 중에서 괜찮은 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투자하는 거는 뭐냐면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해운대 로데캐슬 스타가 최고가가 17억 5천 했거든요 16억 5천 했었습니다 16억 5천 여기 16억 5천 했죠 16억 5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16억 5천으로 고치겠습니다 16억 5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9억대 10억대 11억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로데캐슬 스타가 2년 전 대비 지금이 안 좋아졌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뭐 연식이래봤자 2년밖에 더 지났습니까 아직까지도 신축이고 그럼 입지도 주변에 계속 뭔가가 들어오면서 더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해운대 로데캐슬 스타라는 이 아파트 자체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 트럼프 월드 센텀 그 다음에 마리시티 자이 이 아파트 자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시장성이 안 좋아진 거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해서 떨어진 거 이때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임입니다 자 보세요 1등 지역의 1등 아파트 부산에서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비슷합니다 이런 아파트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1급지 투자 방법이랑 2급지 투자 방법이랑 다르거든요 1급지 투자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하락장을 완전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완전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적정 가치보다 싸진 타이밍 이때가 1급지 매수 타이밍이고요 2급지는 이제 1급지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지수에 투자하냐 후행지수에 투자하냐가 다른데 부동산은 굉장히 상승장에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급지가 먼저 오르고 2급지가 오르고 3급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급지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언제 오를지 몰라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서 적정 가치만큼 빠졌을 때 적정 가치만큼 거품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1급지의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급지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걸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따지면 해운대나 수영구는 이제 내가 선행 투자를 가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동네구나 남구, 연재구 이런 데는 해수가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해운대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운대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대죠 소득 대비 집값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랑 비교 다른 도시랑 비교해보는 방법 가격 비교를 해보는 방법 그다음에 임대료 대비 매매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 보기 전에 해운대의 시세표를 보시면 3년치를 보시면 이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이 하락폭이 여기에 위에 게가 위에 게 매매, 밑에 게 전세거든요 그래서 매매 하락폭이 굉장히 이제 둔화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락률이 굉장히 둔화되었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반등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전체 지표상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어 빨간불이 들어오면 뭐예요? 평균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해운대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가 이미 먼저 반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부대장 반등하고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평균 이하까지도 반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0.05% 전세 증감률도 마이너스 0.05% 아직 2월달 진행 중이라 그렇고 1월달을 보면 1월달은 마이너스 0.34% 이제 전세는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이제 반등하기 직전 어떻게 보면 언제 반등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거래를 보면 여기서 거의 다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저평가 지수를 보면 이거는 임대료 대비 저평가죠 자 소득 대비 집값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을 보니까 평균이 8.7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우리가 이제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7년 동안 모아오면 해운대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평균 8.7년이라는 거고 지금은 내 연봉을 대한민국 평균 연봉을 가지고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를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가진 분들이겠죠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은 몇 프로 정도 고평가냐 제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18% 정도 고평가입니다 그러면 해운대 전체가 18% 고평가인데 대장급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8% 이하 고평가다 이런 것들은 해운대가 조금 더 빠지거나 이 대장 아파트가 조금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가 이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제 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이상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거나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파트는 이 중에서도 약간 대장급 아파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급 아파트들 중에서도 오히려 전체 해운대 지표보다 싸다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고평가는 맞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 사실 굉장히 싸요 해운대 전세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전세 대비 저평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해운대 집값은 조금 고평가라고 보거든요 한 15% 정도 고평가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의 대장 아파트를 내가 시내 감각으로 완전 바닥에 살 수 있냐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는 완전 사냥꾼처럼 완전 바닥에 오면 사야지 그러다가 만약에 놓치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바닥을 찾아보면 되지만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나는 조금 덜 먹더라도 나는 좀 사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꼭 해운대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실거주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시면 앞으로 해운대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25년은 거의 없고 24년 일부 조금 있고요 2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5년 거의 없고 26년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해운대에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많이 없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새 아파트 선호도를 알 수가 있죠 현재 해운대에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해운대는 재송동, 반여, 반송 이런 게 다 포함된 해운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라든지 미분양이 굉장히 작다 이거는 새 아파트 선호도가 아직까지 높다라는 거고요 팔리지 않은 매물량을 보니까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해운대가 아직 가격을 못 치고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부산 1급지니까 먼저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여전히 받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중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크게 보면 한 3년치 이런 타이밍이 있죠 이 타이밍은 하락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 그래서 이거를 찍고 이 구간에는 사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률이 내려가는 이 타이밍이 있죠 이 타이밍에 이제 1급지 대장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오랫동안 투자 시장에 있다 보니까 어땠냐면 남들이 안 좋다 했을 때 샀던 분들은 내가 팔 때 되니까 웃고 있고 남들이 올라서 누구나 사야 된다고 했을 때 샀던 분들은 내가 팔 때 되면 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대중과 반대로 해야지 내가 수익 시련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독한 싸움이에요 이게 저도 예전에는 놀고 먹을 생각으로 전업 투자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막상 해보니까 남들과 반대로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비판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하는데 나만의 주관을 가지고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적 측면보다는 멘탈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은 안 산다 할 때 움직여야 되고 남들 산다 할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거는 내가 만든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측으로 확인하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그래서 마린시티자이 최고가 18억 3천 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로 구하는 적정 가격은 11억 7천 정도다 그래서 약 한 12억 정도다 근데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 10%는 10% 15%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객 논호로서 시세를 보면 마린시티자이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3평이 아니라 34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3억 7천이고요 전세는 6억 그래서 예전보다 전세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지난달보다 그래서 지금 13억 7천에 6억이면 13억 7천에 6억이면 13억 7천하면 한 16% 정도 고평가 근데 뭐 대장 아파트니까 조금 감안은 해야 되죠 근데 해운대 전체 지표가 18% 고평가 대비 16%면 오히려 전체 지표보다는 한 2% 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운대 마린시티자이를 12억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이제 12억대까지 살 수 있다면 잘 사는 거고 13억 7천은 무난하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 대비 매매가를 보니까 11억 5천 정도가 적정가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를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2억 정도면 잘 사는 거고 13억 정도도 무난하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시면 자 그 다음 이제 트럼프 월드 센텀 갔다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월드 센텀을 보면 17억 5천 하던 게 지금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17억 5천 트럼프 월드 센텀도 괜찮아요 대개 이제 항상 부산 상위 아파트였고 17억 6천에 전세 6억 마린자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마린자이랑 트럼프 월드 센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이 아파트도 이제 최고가 하면 한 21% 정도 고평가다 대장 아파트니까 뭐 이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대비 매매가를 하면 17% 정도 고평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적정이 되려면 전세가가 오르거나 혹은 매매가가 조금 더 빠져야 된다 자 저는 제일 관심 가는 아파트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롯데캐슬 스타입니다 이제 이 좋은 아파트는 마린시티 자이라든지 트럼프 월드 센텀이 좋지만 좋은데 불구하고 많이 빠진 아파트는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가보고 아 그리고 마린자이가요 마린자이가 지금 보니까 어... 동일 매물 묻고 서른... 다섯 평 서른... 어... 마린자이를 다시 마린자이를 가볼게요 마린자이가 자 이제 좀 괜찮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서른 네 평을 봐야 됩니다 서른 두 평 말고 그래서 서른 네 평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보니까 13억대가 이제 등장했고요 이거는 저층이고 중층 13억 5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격을 좀 깎을 수 있다면 어... 지금 시점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층은 또 이제 14억이고 지난번에는 최저가 매물이 14억 5천 뭐 이랬었거든요 자 하나 보시면 제가 다른 도시랑 비교하는 방법이 됐잖아요 자 해운대가 지금 1등 아파트가 얼마에 나오고 있냐 어... 14억대 나오고 13억 5천 있죠 13억 5천 얘는 18억 3천 갔던 게 지금 13억 5천입니다 자 근데 대구를 가보겠습니다 대구 대구를 가면 어... 힐스테이트 버머가 자 힐스테이트 버머가 올해 들어서 얼마에 거래됐냐면 14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는 이제 대구의 수성구의 1등 아파트 17억 갔던 게 지금 14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어... 좀 더 내려보면 14억 9천 또 있고 자... 어... 보자 15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이렇게 안 좋은 대구 시장이 17억 갔던 게 얘는 15억 올라와 있고 18억 3천 갔던 거는 지금 13억 5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지금 어...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를 가면 9억 3천 5백이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이번에는 울산과 창원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산의 어... 이제 국평대장 아파트 국평대장 아파트가 문수로 2차 아이파크 뭐 이런 거 있죠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가 어... 23년 들어서 최고가 찍었던 게 어...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보면 9억 7천입니다 해운대보다 싸요... 아... 비쌉니다 오히려 비싸거나 조금 비싸요 해운대 아파트랑 어... 그럼 얘는 최고가가 얼마 갔었냐 12억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9억대 9억 초반대 근데 16억 5천 갔던 게 물론 이제 바다 뷰 차이가 있지만 바다 뷰를 빼면 얘가 16억 5천에서 바다 뷰를 빼면 해운대 바다 뷰가 고점에서 한 3억 정도 평가를 받았고요 강한대교 뷰가 5억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16억 5천에서 3억 빼면 13억 5천 갔던 애가 지금 9억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2억 갔던 게 9억대야 그러면 울산보다 지금 오히려 해운대가 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국평을 보면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가 9억 8천 9백이에요 얘는 얼마 갔었냐면 아마 11억 후반 갔을 거예요 거의 12억 가까이 그래서 11억 중반 갔었네요 11억 4천 5백 갔던 애가 지금 오히려 이제 9억 후반이단 말이에요 9억 초중반 중후반 중후반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창원보다도 오히려 해운대가 지금 싼 거야 울산대장 창원대장보다 해운대 완전 대장은 아니지만 해운대 롯데캐슬스 타면 충분히 좋은 아파트인데 해운대 롯데캐슬스 타보시면 신축에다가 역 가깝고 이마트 가깝고 초등학교 가까운데 이게 지금 9억대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러면 울산과 창원이 빠지거나 해운대 롯데캐슬스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게 괜찮다고 설명드렸던 아파트인데 지금 매물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실시간 2월 16일 기준입니다 해운대 롯데캐슬스 타 동일 매물 묻고 이제 30평대 34평 35평이네요 35평 딱 보니까 매매 이렇게 보니까 10억 4천이 있습니다 이제 9억대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급한 사람들 이런 걸 좀 사시면 좋고 바다뷰 지금 또 사시면 나쁘지 않다 부산이 지금 저희가 어제도 임장을 갔다 왔지만 레이카운트라든지 그 다음에 온천 4구역 그 다음에 대연 DIL 이게 8억대 아파트들이거든요 8억에서 한 10억대 한 7억에서 10억대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8억에 10억대 아파트에 해운대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동네구도 눌려있고 해운대구 자체도 많이 눌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건데 지금 이 대단지들 중에 많은 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온천 4밖에 안 남았어요 대연 DIL 이제 분양은 끝났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레이카운트도 이제 입주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온천 4구역이 남았는데 온천 4구역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입주가 이제는 안 겹치기 때문에 부산에 약간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스트스타는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9억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물가 기준으로는 10억 5천 10억 4천이 최저가다 저층이 이제 이 정도 저층이 보충이 10억 9천 중층 11억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면 좋겠죠 여기서 좀 절충할 수 있다면 좀 좋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자의 2차 빠르게 가봅시다 이제는 해운대 자의 2차를 가보고 해운대 자의 2차는 9억 5천에 지금 4억 2천 7백 67만원 그래서 9억 5천 매가 거의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전세가 좀 빠졌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는 5억 3천 하던 게 지금은 4억 2천 7백 67 4억 2천 7백 67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해운대 자의 2차는 조금 이제 임대료 대비 매매가는 이제 거품이 좀 덜하다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도 이 정도면 해운대 자의 2차가 9억 5천 대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적정 수준입니다 적정 수준 오늘은 이제 방송이 길어질까봐 영상이 길어질까봐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서울이든 이런 이제 대구든 이런 적정가 정도 이래 오았을 때 반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대장급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적정가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래 봐집니다 그 다음에 경동리인뷰 1차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다 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따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호객노노 시세는 이제 단일 보세요 14억 6천 거래가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시세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합쳐서 평균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전세가 4억 천 그래서 매매가 9억 5천 전세 4억 천 전세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네요 부산이 자 그 다음에 3호가든 가보겠습니다 3호가든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이것도 비싼 편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바다 뷰가 아니라면 경동리인뷰 1차보다는 해운대 자의 2차를 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에 뭐가 좋은지 또 살펴보기로 하고 3호가든 가봅시다 3호가든 우동의 3호가든 3호가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뒤에 산이 있고 공기 좋고 바로 조금만 나오면 센텀이라는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W역 3권 초등학교 끼고 있고 또 지역 풍수지리상 완전 배산 임수 풍수죠 자 이게 10억 4천 하구요 10억 4천에 전세가 1억 4천입니다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10억 4천에 전세 1억 4천 여기는 오히려 전세가 살짝 올랐습니다 1억 4천 자 그 다음 대우마리나 1차 가보겠습니다 자 대우마리나 1차 자 대우마리나 1차는 10억 9천 5백에 전세 2억 3천 10억 9천 5백 조금 올랐네요 10억 9천 5백 전세가 2억 3천 전세는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2억 3천 그 다음에 해운대 비스타동원 네 해운대 비스타동원 가겠습니다 와 8억 5천 있네요 8억 5천에 4억 2천 8억 5천에 4억 2천 8억 5천 그 다음에 4억 2천 야 오 이러면 또 비스타동원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해운대 로테캐슬스타랑 비스타동원이랑 거의 이제 같이 해센프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아파트들인데 어 비스타동원이 지금 8억 5천이면 오히려 마이너스 2%입니다 적정가보다 그 다음에 임대료 대비 매매가도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어 그러면 이 정도면 저는 이제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듭니다 생각이 한번 요거는 바로 네이버 매물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실시간으로 바로 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매물에 30평대 이래 보고 30평대 해서 어 매매 매매하고 낮은 가격순 오 8억 5천이 있습니다 13층이 오 괜찮네요 저층이 이제 8억 5천 이제 금매가 등장합니다 자 헤로스가 길을 좀 못 피다 보니까 헤로스가 길을 못 피다가 조금 올랐죠 이 두 개가 고점일 때 자 요럴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어 해운대 비스타동원 어 어쨌든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이는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요게 8억대 나왔다? 어 저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해운대 8억대 비스타동원 8억 6천이 적정이고 한 9억대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8억 5천 어 이런 거는 좀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8억 5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턴파크 1차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학군지지만 힘을 못 쓰고 있죠 자 네 센턴파크 1차 가보겠습니다 얘는 9억 3천 그 다음에 4억 7천 250 9억 3천이고 어 조금 빠졌네요 9억 3천 4억 7천 250 전세는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4억 7천 250 그래서 지금 비스타동원이 센턴파크 1차보다 더 비싼 아파트였는데 현재 가격은 오히려 비스타동원이 더 싸 보입니다 네 이런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면 그냥 가격만 보고도 어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지금 비스타동원이 참 괜찮아 보이네요 이건 마지막에 한 번 더 종합점검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해운대자이 1차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자이 1차는 9억의 전세 4억천입니다 9억의 전세 4억천 어 매가는 그대로고요 어 전세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가는 플러스 14% 고평가다 음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도 17% 정도 고평가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해운대 아이파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좀 해보시고 이제 가성비 아파트들이거든요 가성비 아파트들은 어 2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 가성비 아파트들은요 지금 제가 이 전국에 있는 8만 개가 넘는 아파트들을 쫙 이제 긁어와서 어 이거를 가지고 해운대를 부산시의 해운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조건을 해서 이거 그 이 파일을 드릴 거예요 자 이 특정 조건을 해서 내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놓치지 않고 어 놓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냥 지도를 보면서 현장을 돌면서 찾으면 사람인지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아파트를 긁어와서 어 와서 이걸 가지고 내한테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갭 차이가 나는 2, 3억대로 해운대를 사고 싶다 그러면 뭐 2억대 아파트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들 뭐 요렇게 이게 제가 좀 줄여놔서 그런데 여기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원초등학교 도보 2분 갈 수 있고 평영 내가 원하는 거 필터 걸 수도 있고요 저는 3, 40평대까지 2, 3, 40평대 필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갭 차이 좀 작은 거라든지 아니면 실거주 할 거면 갭보다는 이제 가치가 좋은 거를 봐야 되겠죠 이거를 2분 멤버십 영상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매월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이 파일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파일은 이제 2분 멤버십 영상에서는 어 1, 2,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가성비 좋은 거 그 다음에 요 네이버 매물 전국 단위로 있는 네이버 매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어 제가 드리는 파일을 보면 여기 전국이 다 있습니다 강릉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충주, 충북, 충주까지 전국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맛대로 골라서 찾을 수 있는 파일을 어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운대에서 좀 괜찮은 것들 A급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은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근데 이게 9억 기준이었고 이게 이제 지금 10억 5천이죠 10억 5천 10억 5천 간다면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어 해운대 비스타동원 1등입니다 해운대 비스타동원 여러분들 여기서 어 여기 갭은 뭐냐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국어정까지 회복했을 때 저는 한 4, 5년 내로는 전국어정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이때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 최근 한 15년을 봤을 때 어 상급지 기준으로 어 내가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전국어정까지 회복하는 거는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어정에 사는 게 아니라 전국어정에서 빠진 금액에 사기 때문에 6년까지는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어 그러면 어 여기서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 4년 정도면 전국어정까지 무난한 회복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어정을 항상 돌파해 왔습니다 왜? 화폐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 봤을 때 어 시세 전국어정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예상 시세 차익을 전국어정까지로 제가 그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익률이 80% 이상 50% 이상이다 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50% 이상이면 좋은 건데 80% 이상이면 좋은 거고 100% 이상이다 저는 투자 기준이 이 100% 이상이면 적극적 투자 검토 이제 80% 이상이다 투자 검토 100% 이상이다 어 통장에 돈 없나 이게 제 기준으로 예상 기대 수익이 100% 이상 나온다 하면 저는 요거를 굉장히 눈여겨보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거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마린자이나 트럼프 월드 센텀 좋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스타 괜찮아요 그런데 해운대 그런데 이제 투자로 본다면 이 다 좋지만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해운대자입 해운대피스타 동원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100%가 넘는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100%가 좀 넘게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부를 살펴봤고요 자 2부는 2, 3억대 1억대 투자도 있더라고요 1억대가 보자 1억대 여기 1억 7천 요런 거 있죠 1억 7천 요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2부 영상에서는 이 파일과 함께 어 제가 좀 추천드리는 어 가성비 좋은 투자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멤버십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강의나 임장 프로그램도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